사람마다 가치관과 판단 기준이 다르겠지만 남자는 여자의 외모, 여자는 남자의 사회적 지위를 중시하고 우선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최근 미국 심리학회가 발행한 성격 및 사회심리학지에서 심리학자들이 온라인 채팅 및 소개팅에서 남녀 모두 상대방의 신체적 매력을 중시한다는 기존 연구들과 다르게 여성은 남성의 사회적 지위를 우선시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처음으로 입증했다. 연구를 이끈 노먼 리 싱가포르 경영대학 심리학과 부교수화 실험을 주관한 올리버순 애리조나 주립대 심리학 박사과정 학생은 당한 온라인 채팅과 스피드 데이트 방법을 사용해 실험을 진행했다. 이들 연구진은 기존 연구와 달리 실험에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신체적 매력이 낮은 남녀를 골고루 포함했다. 그 결과 남성은 신체적 매력이 떨어지는 여성과 온라인을 통해 대화를 나누거나 실제로 만났을 때 여성보다 거부 반응을 심하게 보였고 추후 평가에서도 이러한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여성은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는 남성이었을 때 남성보다 심하게 질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 부교수는 채팅과 데이트로 서로 평가할 때 여성은 사회적 지위가 평균인 남성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했으며 남성은 신체적 매력이 중간 정도인 여성을 커트라인으로 여겼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진은 이들 남녀가 초기 만남에서만큼은 잠재적 배우자의 가치로 이러한 선택적 차이를 보였고 이를 기준으로 끌리거나 피하고 싶은 특징에서도 이런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결과에는 남녀 모두 맞선 횟수가 장기화할수록 우선순위로 여겼던 상대방에 관한 특성이 하향화한다는 기존 연구자료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igen 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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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연구자료 연구자료도 포함됐고